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 멀리서 마음의 안부를 묻다 라는 책입니다. 댄 토마슬로지움, 이현수공김, 밀리언서제에서 나온 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에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우리를 운명으로 이끕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운명 즉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가두고 미래를 보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망을 잃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결핍을 신경 쓰지 않을 때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탐색할 수 있는데요. 벽을 낮추면 비로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결핍을 뛰어넘어 긍정과 희망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면요.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큰 희망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라는 마음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찬 느낌 또는 그냥 희망이라고 부르는 그 감정은요. 마음 상태라기보다는 마음 습관입니다. 습관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와 훈련은요. 침울한 기분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슬픔에 맞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향유, 마음 챙김, 신념, 희망, 건강과 행복, 낙관주의는요. 우리가 익혀야 할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통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킬 방법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잠시 마음을 멈추는 것도 필요한데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한 뉴욕에서 팬역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째 역에서 구걸하는 노숙자의 모습이나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동전을 구걸하며 연주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였는데요. 범상치 않은 실력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생소한 콘체루토를 연주하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노숙자 한 명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숙자 남자는요. 잔돈이 가득 담긴 커피컵을 한 명 한 명 앞에 내밀면서 한 푼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노숙자의 성가신 행동에 짜증스러워 했고요.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고개를 흔들며 딱 잘라 거절한 후에 바이올린 연주자를 가리켰습니다. 노숙자는 마치 최면에서 깨어난 듯이 음악에 집중했고요. 놀랍게도 그에게서 미세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석처럼 음악에 이끌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멈칫거리던 발걸음을 떼어서 연주자 앞으로 다가가더니 몸을 숙이고 잔돈이 그득하게 담긴 커피컵을 바이올린 케이스에 쏟아붓고 연주자를 향해 엄지를 높이 치켜세웠습니다. 연주자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고요. 그 광경을 지켜본 저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줄 돈을 찾아서 지갑을 꺼냈다고 합니다. 노숙자가 주변의 아름다움과 혜택 또한 아름다운 음악의 축복에 눈을 돌리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연주자에게 받침으로써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란 것이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충족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요.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마음속에 잘 그릴 줄 아는 사람만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 속에 앉아있게 됩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할 때 눈부신 햇살 속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희망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희망은 무언가를 갈망하지만요.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희망에는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됩니다. 사소하더라도 기분이 더 좋아지는 방법을 찾으면요. 희망이라는 감정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조절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울러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만 줄어도 더 높은 수준의 희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희망이 저절로 우리에게 와서 의욕을 북돋아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즉시 무언가를 함으로써 희망을 끌어내고 마음속에 더 자리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은요. 아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한 기분은요. 원래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인간인 이상 걱정을 안고 태어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자주 언제 걱정하는지를 알고 그 패턴을 바꾼다면요. 부정적인 기운의 지배에서 벗어나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끌린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긍정심리학자 앤젤라 덕구와스는요.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라는 말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어 라는 말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은 미래를 예측하는데요. 희망은 후퇴가 아닌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무엇을 할지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면요. 희망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인데요.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일단 행동하면 가능성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따라 다른 행동이 연쇄 반응처럼 일어납니다. 조금씩 유난을 떨거나 생각을 질질 끌지 않고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희망이라는 습관을 들이면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가 쉬워지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된 희망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아지는 것도 좋지만요. 희망을 기르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희망을 기르는 핵심은요. 우리가 강과해왔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들을 무심코 지나칩니다. 멋진 일이 일어나도 부정적인 감정에 가려지거나 당장 해야 할 일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바꾸면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계속 쌓아 나가면 우리의 인식은 더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핵심은 관점을 바꾸는 것인데요. 일단 대상을 다르게 바라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인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조금만 바꿔서 다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것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인식을 바꾸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도 더 희망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요. 인식하는 방법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느끼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요. 기꺼이 달라지겠다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듣고 느낄지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정해집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희망을 포함한 성격적 강점은요. 공짜로 얻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창조적 그리고 타고난 동력원인데요. 강점은 항상 우리 안에 잠들어 있고 스위치가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격적 강점은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점을 찾아서 길러야만 합니다. 그러한 핵심 역량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으므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들었던 생각은요. 큰 영향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알아차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생각의 함정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믿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머리에 파고들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자주 떠오르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더 나은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는 흔히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생각의 함정은요. 영리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행동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부름을 받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향해 이끌립니다. 이런 끌어당기는 힘은요. 더 깊은 의미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그러므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창조하고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는 데에 마음이 끌리는지 또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싶은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의욕이 없다면요.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심어주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희망의 나무를 무럭무럭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